오늘도 오전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는 부천시 원미구 심곡 3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당구 교실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어떤 회원분께서 질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박사 앱의 맞춤 레슨 보면 당구 필수 이론과 실습이라고 있고 여기에 직접 맞추기 360도라고 있는데요. 바닥에 그림이 보일텐데 흰공 0번의 빨간공 1번의 빨간공 직접 맞추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쿠션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맞추는 걸 직접 맞추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직접 맞출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키스를 이용해서 직접 맞출 수가 있는데 중심보다 미세하게 오른쪽을 치면 이 빨간공은 중심보다 미세하게 왼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빨간공의 왼쪽을 때릴 것이기 때문에 이 빨간공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흰공을 12시 방향 2팁 이상의 상단 당점을 이용해서 첫 번째 빨간공에 미세하게 오른쪽을 쳐서 첫 번째 빨간공이 두 번째 빨간공에 미세하게 왼쪽을 때리게 만들면 두 번째 빨간공은 중심선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나오고 내 공은 중심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고 해서 여기서 키스에 의해서 공이 만날 수가 있는데 쉬운 건 아닌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12시 방향 2팁 중심보다 살짝 오른쪽 이렇게 이것을 직접 맞추려면 이렇게 직접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1번의 위치였는데 2번의 위치로 두 번째 빨간공을 놓으면 이건 어떻게 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흰공으로 빨간공의 오른쪽 아주 얇게 친다고 해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빨간공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얇게 쳐서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껍게 밀어치는 방법이 차라리 좋은데 밀어칠 때는 흰공과 빨간공의 중심선을 이은 선 그리고 빨간공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을 중심을 이은 선으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릅니다. 이 빨간공을 그랬을 때 잘라진 조각이 이런 조각이 있는데 이 원호의 절반 지점을 향해서 치면 그렇게 되면 중심보다 살짝 오른쪽을 치게 되는 결과겠죠? 그러면 흰공이 밀고 들어가면서 이 빨간공을 치게 되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당점은 12시 방향 투팁 이상의 상단 당점 그리고 빨간공의 중심보다 약간 오른쪽을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칠 수 있고요. 2번에서 3번의 위치로 왔을 때는 어떻게 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빨간공의 오른쪽을 얇게 쳐서 치는 방법도 있고 빨간공의 오른쪽을 두껍게 쳐서 밀어치기로 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일단 얇은 두께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얇은 두께로 칠 때는 회전 주지 말고 이 공의 크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빨간점이 흰공의 중심인데 얇게 맞는다는 것은 이렇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빨간공의 오른쪽 끝에서 이 흰공의 중심, 이 빨간점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공의 크기인데 흰공의 반지름을 생각하면 이 흰공의 지름이 4구공 중에서 작은 건 63.5mm이고 큰 4구공이 있는데 그건 65.5mm입니다. 그래서 대략 반지름은 3.25mm, 3cm가 조금 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빨간공의 오른쪽 끝에서 3cm 정도 떨어진 곳을 향해서 치면 2.5mm 또는 1.5mm 정도가 겹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치면 됩니다. 보통 이걸 역회전을 주고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치다 보면 두께 실수할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지 말고 회전 없이 무회전으로 빨간공의 오른쪽 끝에서 3mm 정도 떨어진 곳을 향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치는 것이 조금 더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얇은 두께를 칠 수 있습니다. 얇게 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껍게도 칠 수 있습니다. 2번의 위치에 있을 때처럼 두껍게 밀어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칠 때는 어떻게 치냐면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이 빨간공을 자르게 되는데 그 자른 면이 여기와 여기 즉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절반 지점 태극마크 지점 정도를 여기서 이 방향에서 이 태극마크를 향해서 치는 겁니다. 상단 당점으로 그러면 중심보다 높은 상단 당점으로 이렇게 해서 3번 배치는 무회전으로 얇게 치는 방법 상단 당점 밀어치기로 두껍게 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이제 4번의 위치로 옮겨 보겠습니다. 4번의 위치는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4번의 배치는 흰 공으로 빨간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면 이렇게 맞는 것이 2분의 1이 맞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공이 가까워서 빨간공의 오른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더라도 빨간공의 중심 또는 왼쪽이 맞을 것 같지는 않고 빨간공의 오른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중심보다 높은 당점 부드럽게 2분의 1 향해서 이렇게 빨간공의 오른쪽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2분의 1 두께를 맞춘다는 것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간공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흰 공의 중심과 빨간공의 중심을 이윤 선 이 흰 점, 이 점을 향해서 아마 빨간공이 가게 될 겁니다. 이 점보다는 살짝 오른쪽인데 그랬을 때 내 흰 공은 두 번째 빨간공의 중심보다 약간 오른쪽을 맞췄죠?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공이 어디로 가는지 신경 쓰면서 보세요. 맞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두껍게 치면 즉, 이것이 2분의 1 두께를 맞추는 방법이고 그때 빨간공은 이렇게 가는데 두껍게 맞추면 이렇게 이 방향에서 봤을 때 흰 공과 빨간공이 겹치는 면적이 넓도록 두껍게 맞추면 빨간공은 이렇게 가겠죠, 지금? 그럼 그렇게 쳤을 때 내 흰 공은 어디로 가느냐? 태극마크가 있는데 이 태극마크를 향해서 치면 2분의 1이 맞는 것인데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추면 어디로 갈까? 여기보다 이쪽으로 이 5번이라고 수가 써있는데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부드럽게 치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자, 제가 이 태극마크를 향해서 치겠습니다. 태극마크를 향해서 치면 2분의 1보다 두껍게 쳤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랬을 때 내 흰 공의 움직임은 빨간공은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 흰 공은 여전히 빨간공을 때리게 됐죠. 빨간공보다 오히려 5번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4번 쪽으로 치우쳐졌습니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빨간공이 5번의 위치에 있을 때는 아무리 두껍게 쳐도 부드럽게 쳐서는 이 5번의 위치에 있는 공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두껍게 쳐도 그리고 4번의 위치에 있을 때는 2분의 1보다 얇아도 맞고 2분의 1보다 얇아도 맞고 2분의 1 두께로 치면 당연히 맞고 2분의 1보다 좀 더 두껍게 쳐도 2분의 1 두께보다 두껍게 쳐도 맞고 2분의 1보다 상당히 두껍게 쳐도 이 빨간공이 이 정도 이렇게 갈 정도로 상당히 두껍게 쳐도 맞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4번의 위치에 있는 공 이 공은 득점 확률이 매우 높은 공이다 라는 걸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도상으로 2분의 1을 맞추는 건 이렇게 흰 공을 보내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한 40도 정도 벌어진 것이 이 두 번째 빨간공의 위치인데 이렇게 내 흰 공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40도 정도 벌어진 위치에 있는 공은 확률적으로 맞추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안쪽에 있거나 그래서 분리각이 작아야 되거나 또는 그것보다 벌어져 있어서 분리각이 커져야 되는 경우에는 2분의 1 두께로 맞췄을 때의 분리각인 40도를 벗어나게 되면 득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득점하기가 쉽지 않다기보다 2분의 1 분리각보다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4번의 위치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40도 정도 벌어져 있는 2분의 1 두께로 쳐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분리각에 있는 공은 맞추기가 매우 쉽다는 걸 알고 당구를 쳐야 되고 그리고 이 2분의 1 분리각으로 맞출 수 있는 이 공은 2분의 1보다 두껍게 쳐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첫 번째 목적구의 진로 방향을 내 의도에 따라서 득점도 하면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공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연습 이론이 되는 것이 이 연습이고요. 이제 5번이 되면 2분의 1보다 두껍게 쳐도 안 맞고 2분의 1로 쳐도 안 맞잖아요. 어떻게 쳐야 되냐면 2분의 1보다 당연히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도 빠른 속도로 쳐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치면 분리각이 커지면서 맞아집니다. 2분의 1 두께로 쳐도 빠른 속도로 치면 분리각이 커지기 때문에 이 배치에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빨간 공의 왼쪽이 맞겠죠. 2분의 1로 왼쪽이 맞았죠. 이렇게 속도에 의해서 공에 부딪히고 분리가 되는 내 흰 공의 분리각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6번은 어떻게 될까요? 6번 6번은 물론 두껍게 치면서도 세게 쳐야 되겠죠. 두껍게 치면서도 세게 그런데 맞지 않았죠. 더 두껍게 쳐볼까요? 지금 빨간 공이 이렇게 맞고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더 두껍게 치면 빨간 공이 이 방향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조금 더 두껍게 쳐볼까요? 이것보다 더 두껍게 치면 오히려 공이 분리각이 좁아지죠. 밀어치기가 돼서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여기는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6번부터는 6, 7, 8, 9, 10, 11, 12부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했는데 6, 7, 8은 분홍색입니다. 6, 7, 8은 그리고 9번부터 12번까지는 파란색인데 6, 7, 8은 뭐가 다르냐면 당점을 이 1, 2, 3, 4, 5는 빨간색인데 여기는 밀어치기로 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밀어치기로 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여기 이 빨간색 영역은 밀어치는 영역이다. 중단 또는 상단 당점으로 친다. 그리고 두께가 중요하다. 두께만 잘 맞추면 맞아지는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6번부터는 끌어치는 영역입니다. 6번, 7번, 8번 위치까지는 중하단 당점으로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하단 당점으로 치되 느리게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리게 치면 이 빨간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께하고 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약간의 빠른 속도. 그래서 5번까지는 두꺼운 두께에 빠른 속도에 중단 또는 상단 당점으로 쳐서 맞출 수 있었지만 6번부터는 당점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당점을 여기에 지금 흰 공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 시계에 비유해서 당점을 표시를 했는데 지금 지금 이곳은 12시 방향 투팁이라는 녹색으로 표시됐는데 이 12시 방향 투팁으로 이 5번까지는 칠 수 있습니다. 세게 치고 두껍게 치면 이 5번까지도 분리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6번부터는 12시 방향의 당점으로는 안 되고 6시 방향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단으로 쳐도 조금 어렵고 6시 방향 원팁 정도 흰 공에 이 흰 공에 중심보다 조금 아래 그곳을 두껍게 쳐야 이 6번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쳐보겠습니다. 흰 공의 중심보다 아래 그리고 두껍게 당연히 빠르게 쳐야지 분리가 쫙 일어나면서 맞아집니다. 6번은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6번 자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이제 7번입니다. 이 7번은 이것에 대해서 거의 90도 정도 벌어져 있는데 7번일 경우에는 당점이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조금 전에 6시 방향 원팁이라고 했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야 되겠습니다. 6시 방향 1.5팁이 됐든 원팁이라면 조금 더 두껍게 쳐야 되고 그리고 빠르게 쳐야 되겠죠. 6시 방향 원팁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두꺼운 두께를 빠른 속도로 이렇게 7번까지 칠 수 있었고요. 이제 8번의 위치에 놓겠습니다. 8번의 위치까지는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정도 기울기 즉 이렇게 내 흰 공을 이 방향으로 보내서 이게 90도인데 이 정도 100도 110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100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는 하단 당점을 많이 쓰지 않아도 빠른 속도로 두꺼운 두께를 치면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6시 방향 1.5팁 정도의 두꺼운 두께를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와 모자라네요. 7번까지는 중하단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8번부터는 중하단 중에서도 조금 낮은 쪽의 중하단 당점으로 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6시 방향 2팁 정도 6시 방향 2팁 두께는 두꺼운 두께 이렇게 맞출 수 있었죠? 자 그럼 이제 9번부터는 파란색인데 9번 10번 11번 12번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거든요. 이제는 끌어치는 여경인거는 6,7,8과도 공통점이 있는데 이 9번 10번 11번은 하단 당점으로 쳐야 됩니다. 빨간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여기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한 80도에서 100도 정도 까지는 중하단 당점 가지고 맞출 수가 있는데 4시 방향 아래로 이게 3시고 이게 4시라면 4시 방향 아래쪽에 있는 공은 확실한 하단 당점으로 쳐야 되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쳐줘야 됩니다. 당점을 아래로 내렸다고 해서 너무 느리게 쳐버리면 뒤로 잘 끌리지가 않습니다. 백스피니 생기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배치부터는 끌어치기의 계산법 가지고 칠 필요가 있는데 끌어치기의 계산법은 밀어치기의 계산법과는 개념이 비슷하지만 반대입니다. 첫 번째 공과 빨간 공이 이렇게 서 있어서 이 선이 빨간 공을 자르고 이 선이 빨간 공을 자르면 그 자른 면의 원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기는데 이 원호의 절반 지점 지금 이 태극마크가 있는데 그 지점을 향해서 6시 방향 3팁이라는 확실한 하단 당점을 주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막연한 배치를 두께와 당점 그리고 큐스피드까지 정보가 제공됐고 그 방식대로 치면 득점이 됩니다. 6시 방향 3팁의 하단 당점으로 저 태극마크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되죠? 9번입니다. 지금 9번 위치에 있는 걸 쳤습니다. 이제는 10번 10번 위치도 마찬가지 계산법입니다. 2선과 2선이 만나서 이 빨간 공을 자르는데 2선 태극마크 방향 2선은 이 방향이죠? 그래서 잘려서 원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호가 생기는데 이 두 지점의 절반 여기죠? 거기를 향해서 6시 방향 3팁으로 치면 득점이 되는데 빠른 속도로 쳐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6시 방향 3팁 태극마크 원호의 절반 지점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이번엔 11번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법입니다. 이 선에 의해서 자르면 태극마크를 향해서 잘리겠죠? 그리고 이 선으로 자르면 이 방향으로 잘리겠죠? 이것과 이것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좀 미세하죠? 중심보다 약간 오른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미세한 차이를 지속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날카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절반 지점 중심보다 살짝 오른쪽을 6시 방향 3팁으로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빠른 속도입니다. 왜 빠른 속도라고 표현하냐면 빠른 속도라고 하면 그거 세게 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세게 쳐도 뒤로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오냐면 세게 친다는 것은 힘은 무게와 속도에 비례한 것이 힘인데 무게와 속도를 많이 줘서 치는 게 세게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치지 않아도 얘를 길게 치면 세게 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끌어치기에서 필요한 것은 빠른 속도가 필요한데 왜 빠른 속도냐 하면 이 신공을 때릴 때 백스핀을 먹여야 되거든요. 느리게 치면 백스핀이 먹질 않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뒤로 오려고 하는 성질 백스핀이 필요한 것이지 세게 치는 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게 치지 않고 이 신공에 내 큐끝이 닿는 순간에 그것은 임팩트 순간이라고 하는데 임팩트 순간에 순간 속도가 빨라서 뒤로 오는 회전이 팽그르르 하고 생겨야 되는 것이지 세게 치는 것 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속도로 쳐라 라고 얘기를 하지 세게 쳐라 라고는 얘기하기 싫은데 약간 닮은 점은 있습니다. 세게 치는 것과 빠르게 치는 것이 약간 닮은 점은 있는데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빠르게 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쳐야 실력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끌어치기의 현상을 잘 일으키기 위해서 세게 치는 게 필요한 거냐 빠르게 치는 것이 필요한 거냐라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세게 치는 것은 아니다. 빠르게 치는 게 핵심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연습 조금만 하면 끌어치기를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게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치는 사람은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 못했기 때문에 조금 연습의 효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게 치는 것이 아니고 빠르게 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가 11번 여기 12번입니다. 12번은 정면으로 내 몸쪽으로 오는 거죠.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6시 방향 3팁에 이 빨간 공에 정면을 맞추면 되겠죠. 여기다 놓으면 큐거리가 방해되기 때문에 일부러 뒤에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빨간 공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큐의 뒤를 들고 치는데 이렇게 내 큐거리에 공이 장애물이 생기지 않는다면 큐는 가능한 당구대 바닥에서 수평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끌어치기가 잘 됩니다. 큐의 뒤를 들고 아래를 치는 순간 큐 미스할 확률도 높고 끌어치기에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시 방향 3팁 빨간 공의 정면을 빠른 속도로 이렇게 치면 이 연습을 하면 여기 제목대로 360도 전체적으로 마치는 연습을 할 수 있겠죠. 직접 마치는 데 있어서는 이 연습을 해두면 못 마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연습량이 중요합니다. 연습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지거든요. 도중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 공을 맞춰서 두 번째 빨간 공을 내 흰 공으로 맞추는데 12시 방향일 때는 키스를 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2번의 위치에 있을 때는 두껍게 밀어쳐서 맞출 수 있습니다. 3번의 위치에 있을 때는 얇게 맞추는 방법도 가능하고 두껍게 밀어쳐서 맞추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4번의 위치에 있을 때가 가장 치기 쉬운 배치입니다. 1분의 1보다 얇게 맞으면 이렇게 가서 맞고 1분의 1로 치면 이렇게 가서 맞고 1분의 1보다 두껍게 쳐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있는 공은 바보가 아니면 못 맞추기 어렵습니다. 휴미스만 안 하면 무조건 맞는다는 거죠. 5번은 이제 부드럽게 쳐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6번부터는 당점의 조절을 해야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밀어치는 영역입니다. 중단 또는 상단 당점으로 쳐서 맞출 수가 있고 두께만 잘 조절해서 맞추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6번 7번 8번은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부터는 끌어치는 영역이고 상단 당점으로 치면 안 되고 중하단 당점으로 쳐야 되고 느리게 치면 안 됩니다. 느리게 치면 밀려버리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를 빠른 속도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7번 8번 넘어서 9번부터는 여기가 4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4시 아래쪽의 공이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끌어치는 영역이지만 중하단 당점 가지고 절대 끌어치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한 하단 당점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당연히 두께도 잘 맞아야 되고 당점도 충분한 하단 당점을 유지해야 되고 속도도 빠른 속도로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10번 11번 12번까지 지금 이렇게 180도 쳐왔기 때문에 반대편 180도는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지 2로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직접 맞추기 360도 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만든 전자책 중에 당구 필수 이론과 실습이라는 전자책이 있습니다. 동영상 왼쪽 하단에 보면 제품복이 있는데 당구에 관련된 자세 만들기 큐거리 만들기 스트로크 연습하는 방법 당점 보는 법 당구의 4요소 스쿼트와 커브에 대한 이론 코너로 향하는 쓰리쿠션 지점 두께와 분리각에 대한 이론 이것의 연장선이네요. 두께와 분리각에 대한 연장선 당점과 큐스피드와 분리각의 관계 그리고 끌어치기 밀어치기의 핵심 요령과 차이 여기 지금 끌어치기 차이점 밀어치기 차이점 이렇게 있죠. 그 다음 내용으로 실습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이 필요하겠다 해서 직점마치기 360도라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혹시 제 전자책을 구입하신 분들 당구 필수이론과 실습이라는 전자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제가 추가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이나 연락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새 전자책 업데이트된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전자책에도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300점 정도가 되기 위해선 이런 기본기를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